광양경제청 민원데이터 분석경진대회 장려상 입상 광양경제청은 12월 12일 제3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데이터 분석경진대회 시각화 및 정책 아이디어 제시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교통법규 위반 신고 데이터를 가공한 경진대회용 모의 데이터를 활용해 도통안전 문제를 분석시각화하고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민참여 공모전으로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 이대환, 김웅기 주무관으로 이루어진 지지팀은 전라남도의 공간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의 V월드 등을 활용해 시각화 분석하고 교통안전 개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총상락 광양경제청장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산단 입주기업의 지원과 배후단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 발굴을 지속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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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